저는 예수를 27살 때 믿었어요. 그러니까 좀 늦게 믿은 편이겠죠. 저보다 더 늦게 믿은 사람이 있겠지만 사회생활을 하다가 우리 어머님이 저를 바라보면서 늘 한 말이 뭐냐면 이놈아, 너는 예수 믿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 우리 어머님이 저 외아들이에요. 이래봐도 귀한 자식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시집에서 8년 만에 날랐으니까 얼마나 귀한 자식이요. 그런데 저를 우리 어머님이 딱 바라보면 그때는 제가 그래도 직장이 북창동, 지금 시청 앞에 그쪽에 무역센터가 많았어요. 그런 회사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때는 잘 나갔어. 일단.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늘 날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너는 예수를 믿으면 거지가 되는데 깡통도 없는 거지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절대 콧방부에 남겼지. 그런데 어떤 시점에 와서 하나님이 딱 막으니까 진짜 이러다가 거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물컷 들어왔어요. 그래서 늦게 우리 27살 때 예수를 믿고 28살 때 신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내 인생에 가장 힘든 시간이 있다면 그때예요. 왜? 세상 쪽에 다 놓고 젊은 놈이 돈 한 푼 없이 내 호주머니 이렇게 보면 100원짜리 동정 한 두 개 돌아다니면 인간적으로는 비참한 거야. 그래도 나중에 서명받아 사명받아 하나님의 총 되겠다고 신학교를 가서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니 과외에 한 80명이 있었는데요. 돈만 빌려달라고 하면 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 미치고 환장할 것 같지는 없겠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돈만 빌려달라고 하면 나한테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장선생 그때는 1학년 2학년 때는 전도사 안 붙이니까 장선생 돈이 있어요? 왜요? 나 돈 좀 급해서 그러는데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분들이 저에게 돈 빌려달라고 말할 때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얼마요? 한 50만 원 필요한데 알았어요. 내가 돈 생기면 돈 생기면 제 말에 내가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안 생기는 걸 어떡하겠어? 내가 분명히 생기면 빌려드리자 그런데 내가 나중에 우리 과외에서 나중에 총학생 화장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물어봐요. 야 너희들이 왜 힘들면 나한테 돈 빌려달리냐? 그때 하는 말이 장 전도사는 장 전도사는 키가 커요? 작아요? 말 잘하세요. 아니 키 안 말고 그런데 작은 사람인데 항상 보면 뭔가 뭔가 있어 보인다는 거야. 뭔가 있어 보인다는 거야. 그러면 널 나보고 쌩글쌩글 웃고 다닌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표정 보니까 왜 웃지 못하세요? 근심이 많으세요? 새해인데? 여기 안 되겠네. 여러분들 얼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저 모습에다 은혜를 주실까? 다 맡긴다며 주옆에 나왔다며 믿음이라며 믿음은 간대원 되었고 여기 나오면 살아앉기야 믿음에서 예수님 같지? 세상 그냥 다 가지고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앉아 계시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저는 사랑에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한번 하실 때에 이렇게 하세요. 여보세요. 옆 사람에게 저보고 하지마.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 있잖아요. 정말 잘되고 싶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님과 천국 가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인가 잘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치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복된 자리에 있다. 이것이 무슨 자리예요? 복된 자리예요. 그런데 가장 놀란 것은 복된 자리에 있다고 다 복을 받는 것은? 또 그게 신기한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복된 자리도 중요하지만 저는 자리가 중요하지 않고 복을 만드는 사람이 되길 추구합니다. 자리야 깔아놓으면 거기서 행복하지 않으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뗄 때 내 삶 가운데 한결 가운데 그런 자리가 안 될지라도 그 자리를 바꿔버리는 게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 가운데 가장 지금 실시평생에 가장 잘한 게 뭐냐? 뭘 것 같아요? 아니요. 잘생긴 거예요. 어디 가서도 밉상이라는 얘기 듣자는 거 진짜 우리 부모에게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것은 주님 만나서 깡통 안 차고 그지 안 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해요. 늘 감사해요. 우리 말씀의 제목이 이 산지를 내게 쓰소서.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이 축복을 나에게? 이 건강을 나에게? 이 행복을 나에게?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저는 성경 속에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는 갈레비 여우사와 둘이 하는 얘기야. 야 여우사 나랑 좀 얘기 좀 하자. 너 알다시피 우리가 가데스바나 했을 때에 하나님의 무생가 하나님의 무생가 우리 함께 생기서 얘기했을 때에 어떤 얘기했어? 나 열심히 하나님 잘 성지면 나 축복 중 되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과 갈레비 어떤 사람이냐. 갈레비는요. 성경에 보니까 여우사가 가는 데마다 따라다녔어 안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어요. 갈레비라고 해서 여우사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해 보니까 여우사라는 말 말씀대로 책으로 만들어놨는데 갈레비는 책으로 안 만들어놨어요. 그럼 갈레비 입장에서 섭섭할까 안 섭섭할까 또 안 그런 척 하시지 이상하시는데 섭섭해요. 우리 권사님 여기 계시지만 같은 권사님이지만 어느 권사님을 자꾸만 하면 우리 권사님 섭섭해요. 그런데 지금 갈레비와 여우사가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성경 말씀에는 여우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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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레비의 몇 절이 안 나와 그런데 대한민국이 나온 것은 갈레비 시험 들었다는 이야기도 안 나와 그러면 갈레비는 이 와중에 시험 들은 모습이 없는데 우리는 늘 아무것도 아닌 것 가운데 시험 들어서 얼굴이 컴컴 해가지고 시험을 아주 안고 살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래요 그럼 갈레비는 왜 시험 만들었을까 우리 혹시 갈레비는 그걸 왜 시험 하나님의 영수와 여우 그런데 그 와중에 갈레비는 왜 시험 만들었을까 예 그러면 우리 사모님 하나님 안내야 돼요 감특 없었어요 감특 없었어요 예 하느님 주신 축복을 봤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알아주기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니잖아 누구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 믿음 하면서 알아주기를 바라 하니까 시험 들은 거예요 같은 묵살 안 줘도 자리 안 줘면 거기 안 갑니다 죄송한 얘기이지만 기다리고 있어야 갑니다 우리는 주의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진실할 필요가 전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내가 하나님 믿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기뻤겠지요 환경과 상관없이 좋았겠지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면서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수심이 가득해 과연 저 사람 무뎌의 사람 맞을까 지금 갈렙은 누가 알아주든 안아주든 당신이 나를 몰라줘도 괜찮아 누가 나를 알아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비법받는 걸 세상을 몰라줘도 하나님은 내 고통 알아 내가 억울한 사람을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 믿습니까 그래서 갈렙이 지금 여우수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내가 40세 때 만나서 지금 85세가 됐어 그리고 우리가 40년 동안 강렙이 있다가 이제 우리가 가난 땅 정복했잖아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당신과 나와 세이서 한 얘기 있잖아 축복 준다며 축복 하나님 주신대며 할렐루야 저와 사랑하는 기한 믿음에서 이미 2023년대 축복을 다 뭘 다 받아 아직도 아쉬운 게 많은데 그래 다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지금 갈렙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없다 지금 갈렙은요 내가 당연히 축복 이 산지를 주어버려서 내가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린 왜 미안하냐 왜 얼굴이 감았냐 자격이 없는데 자꾸만 달라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미안한 거예요 에이 내가 이래가지고 이게 주의종 맞아 내가 이래가지고 장모가 맞아 내가 이 모습으로 건사 맞는가 자격이 없으면 자꾸만 달라고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알아주든 안아주든 당당하게 이 사람아 너 알잖아 나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이 산지를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없어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게 본문의 말씀이 되고요 저는 사랑하게 믿음의 성도를 2024년 한 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 문제 해결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축복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러한 하나님에게 정정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중마로 추구합니다 그러면 갈레비 첫 번째로 뭘 말했는지 아세요 내가 받아야 할 조건 우리 7절 말씀 같이 7절 7절을 같이 읽어보시자 내 나이 40세 여정 모세가 가데세반에서 나를 보내요 이 땅을 정탐함으로 잠깐만 잠깐만 어떤 마음으로 이거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야 이건 여우수하게 하는 말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말이야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지만 누구만으로 누구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겼는지 싶으면 나는 뭐였다고 성실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계가 많아요 이유가 많아요 저 여기 그냥 계시다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28년 동안 함께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저는 절대 쉽지 안타고 생각하래요 제 개인적으로 우리 권사님 생각해봐 해봤어요 28년 동안 자 우리 권사님 솔직히 말해봐요 목사님이 100% 다 마음에 들었어 안 들었어요 잘 대답해야 돼요 대답 못한다고 우리 장모님 그러시는데 내 상구라는 새끼도 마음에 안 들고 같이 사는 부부도 마음에 안 드는데 남과 교회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목사가 100% 마음에 들겠어요 든다는 게 거짓말이지 그런데 28년을 지나왔어요 저는 28년 동안 저와 우리 권사님 함께 그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권사님의 성실함 우리 권사님이 주의종이지만 바라봤던 주의종이 뭐함? 성실함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제 문제가 뭐냐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받았던 사명 잃어버렸어요 작품의 세상 가운데 목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려 처음에 권사받을 때 눈물 흘립니다 처음에 장로지 눈물 세월이 가면서 그 눈물이 메말라 버려 그 눈물이 그또 어떤 열정이 성실한다면 식어버리는 거예요 갈렙은 정정당당하게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 나에게 주은 직분에 대해서는 나는 게으리지 않냐고 나는 생명 걸고 뭐했다고 성실한 마음으로 무슨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으로 맞이 못해서 억지로 아닙니다 물론 안하는 사람도 억지로 하는 것도 낫겠지만 지금 갈렙은 나는 자연한 기쁨 성실한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뭐요 늘 하나님의 이 앞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 늘 시험거리를 만들어 근데 그 시험거리를 때문에 주변 사람도 시험 들지만 누가 먼저 시험 들고 있어요 내가 먼저 들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사람 기한 믿음의 성들 주변의 백성들이 불안하고 어려워하면 여러분들은 성실한 성도는 불안을 멈추게 하고 두려움을 멈추게 하고 믿습니까 그게 성실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기 갈렙이 말하잖아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이 간담을 놓겠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큰일 나 건사님 큰일 났으면 큰일 났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그렇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진짜 저와 살아앉게 한 믿음의 성도들이 2024년 한 해가 이 산지를 내게 축복을 꼭 받는 내가 내게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해부터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접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 그 뜨거움과 그 진실함과 그 의미를 내 마음속에 보여주셔서 이것이 없으면 위성입니다 믿는 척 하는 것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믿는 사람이 그 모습이에요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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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 합니까 여기에 성실은 무엇을 성실하고 표현했냐면 갈렙이 그렇게 말해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강담을 높게 했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했다고 충성했다고 그래 충성했다고 그래 내 세사로 내 일에 충성한 것이 아니라 내 일은 제대로 못할지라도 하나님 이라고 그 일을 충성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에 대한 간증 이어갑니다 그래서 20몇 년을 지나갔잖아요 다 알아요 제가 봐도 너무 우리 권사님은 주혜중을 너무 괴롭혀 너무 괴롭혀 28년 동안 괴롭혀 근데 그 괴롭히니 늘 권사님은 나에게 무엇이나 새로운 도전의 욕구를 심어주는 사람이야 목사님 힘내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간증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식사를 아까 우리 목사님이 송 목사님이 식사하세요 오늘 우리는 식사를 못합니다 제가 그래도 명성이 필라 대표 한기부 지금 회장이기 때문에 한기부 붕사 회장이기 때문에 신년대 모임을 가질까 하다가 사실은 오늘 제가 김목사님한테 설아벌에 우리 한기부에 있는 목사님들 해서 여러 목사님들도 기도하는 목사님들 열다섯 번을 초청을 해서 우리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해서 사실은 걷다 한 열다섯 번 목사님을 우리가 초청을 해놨어요 근데 요새 경제가 힘들어요 이 정도는 모르지만 우리들은 헌금이 엄청 잘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헌금이 말을 내놨지만 30명이면 사람이 대케산하잖아요 그랬다가 그랬다가 우리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저께 저녁때 밤에 늦게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오늘 가서 목사님 식사 다 대접한대요 아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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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낸 수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저의 무슨 일하는 데서 뭐 한다고 협조해 주는 거야 아 어려운데 목사님이 그렇게 많아서 아 지금 돈이 이런 사람 있길 수 없겠어요 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종합을 저렇게 하나님 일하자고 하니까 돈 아깝지 그런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목사님 다 힘들지만 그거 제가 할게요 그러면 제가 이 간증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구원사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녀가 함께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지 어렵다고 안하는 사람은 그건 가짜야 진짜는 어렵기 때문에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옆에 있습니다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옆에 있습니다 이게 진짜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갈렙이 뭐냐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렙이 당연하게 하나님 아버지 아시잖아요 내 마음의 성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일하 그러면 조금 더 뒤로 빼야 될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니 이 산지를 나에게 그 얘기야 우리 전 24년 한번 최선 다해보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뜨겁게 주의 충성할 테니 축복해 주의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었어요 막 기욱 눈치 보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은혜 받아야 되나 절대 아니에요 절대 절대 아니에요 우리 하늘을 어차피 저와 사랑한 결빛임의 성도들을 하나님 1년 동안 믿을 겁니까 안 믿을 겁니까 물어보면 제가 내가 등신이지 안 믿겠어요 그냥 믿지마 어떤 모습으로 갈래같이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실이라면 진실한 하나님께서 나 형평과 저지 이 모든 분들도 주님이 알아서 싹 해결시킬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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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마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내 맘에 어둠을 흘리고 떠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죄송합니다 강고사 때 제가 대학원 날때 개척교회 놓고서 안양에다 개척교회 놓고서 월요일마다 그때는 학교를 갔어 갔다 오는데 월요일라고 수요일에 안양이 며칠 갔다 왔어 근데 그날이 수요일날인데 버스를 탔는데 내가 올라가니까 앉아있던 사람이 자꾸만 나를 실컷 쳐다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왜 날 쳐다보지 혼자서 자꾸만 또 쳐다보고 사람을 느끼지 않아 가만히 있어도 쳐다보는 게 그래서 내가 결론을 했어요 아 내가 워낙 잘생겨서 그렇구나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작품이 이만하면 됐지 얼마나 더 하려고 그래 어떤 사람은 나는 나는 여기여 여보세요 그것도 매력이야 하나님이 다 매력으로 만들어놨어 자 이랬다 저였던 그래서 안양에서 안양 국민의행 앞에서 내리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후다닥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잠깐만요 근데 내가 왜 저를 아세요 그러니까 저를 모른다는 거야 근데 왜 그러세요 저 잠깐 물어볼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난 저희만 몰라서 갑자기 쳐다보다가 뛰어내면서 물어본다니까 내 가슴이 털컹거린 거야 내가 과거에 무슨 죄진 거 있나 첫 번째 내가 청년 때 혹시 룸사랑에서 술값 뛰어먹은 거 있나 청년 때 이건 별 다행이야 그래서 왜 그러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는 거야 그 사람 진짜 이건 나 딱 이러더니 목사님이 맞지요 이러는 거야 그때 제가 강도사 때 강도사 때 누가 나보고서 목사님이 맞지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 안좋아 좋지 누가 내가 웃으면서 저는 아직 목사 안하고 강도사입니다 그러시구나 그런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버스를 딱 올라타는데 제 얼굴에서 뭐가 나 나는 말 안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했어요 광채 자기는 그 수원의 어떤 교회에 집사래 그런데 강도사님의 얼굴이 너무나 은행스러워가지고 그게 자기는 거기까지 점점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내일 저 이런 사람이요 가다가 사람이 내려서 물어볼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건 수요일이잖아 그래서 수요일에 드릴 일했잖아 갖다가 가방 놓고 씻고서 옷 입고 딱 나와서 수요일에 하는 거예요 그때 성도 개척이 몇 명 없어 딱 우리 성도들 앞에 아무 말 안하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성도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우리 성도들 보고 혹시 저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거 없습니까 왜 아까 그분은 광채를 봤잖아 그랬더니 맨 앞에 우리 나이 드신 집사님 한 분이 세수 안 하시오 아까는 신학공부에서 은혜가 있으면 광채인데 교멸하니까 은혜가 꺼져버리는 거야 뭐 다 없어 이건 믿음의 사람은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나타나고 은혜가 없으면 얼굴에 은혜가 없는 거 나타난다 이 말이야 저와 살아남기한 믿음의 사람은 은혜는 은혜의 얼굴 책임지고 다는 걸 추구합니다 어디 가서 은혜가 없으면 목사람만 하지 그래도 해야 되나 치카아내려고 내가 목사여 아니 자리에 은혜가 한다면 목사람만 안 하는 게 은혜일 수도 있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나는 환경과 상관없이 기쁠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다 충성되겠다면 나는 어디가 당당 하나님 사람으로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솔직한 이 시대에 은혜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쉬워요 어려워요 나부터 은혜가 어디가서 은혜를 찾아 죄송한 얘기지만 나부터 마음이 나부터 그런데 그런데 갈렙이 또 한 가지 사람이 하나님과 하는 얘기가 있어 지금 내가 40살에 주님 만났지만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이요 85살이야 그럼 여기 85살 되신 분 손들어보세요 나 뺏겼네 난 아니요 뭐 진짜 지금 갈렙이 85세지만 내가 40대 그때만 지금이나 뭐라고 1위 반이야 우리 장모님들 나이 많이 드신 게 장모님이 아니여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게 장모님이시지 권사님은 어떤 것 권사님이 뭐냐 하니까 권사님이 뭐냐 하니까 권사님이 이게 권사님이네 권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 새로운 성도 보고 이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이 사람아 다 내가 해봤어 이 사람아 좀 정책해 믿어 권사가 뭐냐 그랬더니 권총권자라 죽을 쐈자 권총을 쏴주는 게 권사라는 거야 물론 우리 권사들은 아니고 물론 다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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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 말씀하냐면 믿음의 사람은 한정간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에는 할 수 없어야 할 수 있습니까 하느니야 하느니야 우리 살아남기한 믿음의 성도들이 그 하나는 누굽니까 천재를 창조했다며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시다며 지금 갈렙이 내가 40세에 만났지만 나이가 85세지만 그때는 지금이나 일반이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지금도 얼마든지 주의할 수 있다 이 얘기에요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내가 눈에 얻어서 눈에 얻으면 기도해도 무슨 상관없어요 자리에 눈에 얻으면 깜깜만 좋지 기도하기가 누가 데려다 주지 않을까 여보세요 식사로는 다 다니잖아 밥 먹으려면 찾아서라도 왜 이 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쓰는 사람 갈렙은 누구냐 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안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됩니다 무패가 아니라 하나님이나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저와 사랑해 믿음의 성도들이요 우리 믿음의 목사님들이요 다시 한 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눈치 못하니 어른들 묻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하므로 마음이 어두워가서가 싹 이 소름으로 물려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 목사님 할렐루야 모르시지만 아까보다 얼굴이 조금 좋아졌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약발에 못했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딱 서서 보니까 전부 다 나한테 돈 받으러 온 사람 같아요 눈을 이러고 쳐다보는 째라고 그렇다고 제가 눈알에 깜짝할 사람은 아니지만 하여간 내가 믿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능치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잖아요 나는 누가 뭐라 하나님하고 함께하니까 나는 당당합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산지 아니 산지가 아니라 산을 태백으로 갖다 줘도 다 감당할 수 이게 이렇게 돼야지 나는 이제 못해요 난 이제 못해요 뭘 못해요 못하긴 아무쪼록 우리 하여 기도에 예배 나오신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들은 할 수 있다 다시요 큰 소리로 할 수 있다 할 일이야 이런 마음을 얻어도 솔직하게 될까 말까 해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부흥강사들이 자꾸 오면 따라하세요 하는 이유가 있어 따라 할 수 따라하세요 할 수 있다 할 수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입으로 신인하라고 그랬어 그런데 성실한 마음으로 주의를 감당했고 나이는 많지만 지금도 얼마 할 수 있다고 고백했고 그런데 결국은 여우수아가 여우수아가 갈렘 너 그때 하나님이 약속했던 해보른 땅은 그 옆으로 서쪽으로 요단강이 흘러가면서 땅이 아주 피해 큰 땅입니다 진짜 좋은 땅이에요 그게 축복된 땅이야 그러니까 그래 너 가져 가지라 가지라 가지라고 하면서 여우수아가 한 말이 있어요 13절부터 13절 시작 여우수아가 여분의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해본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이제 주는 거예요 달라 보니까 아까 나 성실했잖아 난 지금도 할 수 있어 그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는 이유가 14절입니다 시작 해보니 그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돼 오늘까지 이랬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를 어떻게 쫓아갔어요 겪는 줄 알아서 옆길을 피졌어 온전히 쫓아갔어요 그럼 저와 사랑의 기완빛으면서 한번 놓고 봅시다 진짜 온전히 쫓아갔습니까 쫓아갔냐고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 그래요 여기는 한국사람본데 어떻게 교회가 아니 나는 한국사람 바라보고 묵현데라 하나님 바라보고 묵혜했습니다 저는 동네는 사람 바라보고 묵혀라 하나님 바라보고 묵협니다 저희들은 사람 진 것이 아니라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셨습니다 이 동네는 사람일 만하니까 200년 300년 300년이 큰일 전 승리는 그러지만 우리는 그럴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간증이에요 어디까지도 누가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것 그게 아니에요 성도가 수백 명이 모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 단지 부족한 적이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이 영역생을 모를 때에 내가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누구밖에 없었겠습니까 제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 우리 김정동 목사님에 계시지만 내가 너무 고마운 것은 여기 필라데로 저흥 다고 왔을 때 진짜 어려울 때에 교회당에서 기도하라고 키문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우리 집사님 세상에 여기서 기도하고 내가 이제 간증이지만 기도한다고 목산들이 날려 하 기도한다고 밥이 떨어지냐 나가서 일을 해야지 맞아요 일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기도하는 역사는 하나님이 이렇게 준다는 게 제 믿음입니다 그때 역사에 하나님이 지금 안 하겠어요 근데 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하다가 꺾여버렸어 어느 순간 그 영적인 꺾여버렸다는 거예요 뭔지 몰라 그 금말은 의욕이 없는 거야 말로는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한다고 당장해버리는 거야 근데 오늘 여유수와 갈렙에게 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 이는 그가 이슬을 하는 여와를 뭐했다고 온전히 쫓았음 이라고 말합니다 2024년도 우리 부처까지만 한번 한번 완전히 주의 말씀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 생각의 말씀을 따라가지 말고 주의 말씀을 주님이 아니라면 아닌 것을 해야지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잠깐만 자기 쪽으로 유도해서 김구같이 만들어놓은 그거 말고 주님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옆사님과 옆사님과 인사합시다 우리 산지에 축구 받았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봐 축구까지 다 얼굴이 폈잖아 기도하겠습니다